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산에 본사를 둔 예탁결제원과 아시아문화원 두 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기재부는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 업무가 법상 독자법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%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5년 한국거래소에 이어 부산금융공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.